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연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먼저 응급실 상황 좀 살펴보죠.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응급실을 제때 찾지 못해 지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대학생이 다음날에 학교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한 100미터 정도 매우 가까웠죠. 그런데 응급실에서는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고 이 학생 호흡은 돌아왔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공사장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2층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친 건데 약 1시간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도 수술은 어려워서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숨졌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앞선 사례는 응급실 포화 상태로 병원으로 바로 가지 못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우여곡절 끝에 병원은 갔지만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도 있지만 배후 진료라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영상의학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정형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가 수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고 첫 번째는 아예 거기가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았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하는 응급실이 25곳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울에도 7곳이 있고요. 그러니까 25곳의 응급실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셧다운한 거 아니지만 요일별로 운영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예 야간 진료를 하루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성인 진료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권역의료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비공개로 방문 일정이 이뤄진 건데요. 기자들에게도 공식 공지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좀 이뤄졌고요. 최소 수행원을 꾸려서 현장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런 의도로 진행된 일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대통령이 직접 보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어떤 응급실 의료진을 격려하고 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정은 당초 40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좀 길어져서 80분간 진행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지금의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병원을 방문한 거는 지난 2월에 의료개혁을 발표한 이후에 아홉 번째 방문이고요. 그리고 추석 전에 또 한 번 추가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공개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재명 대표도 방문했고 이렇게 다른 정치 지도자들도 방문을 한 것이 대통령이 방문한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서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장에 다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 이거를 직접 취재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취재 방식이 풀 취재라고 해서 기자가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스케치도 펜으로 기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뤄지는데 풀 취재라고 하면 기자단에서도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안 되니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갔다가 평화신문도 갔다가 한결에도 갔다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전소옥 일정으로 이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환자와 의료진을 먼저 고려했다 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기자들이 갔다면 현장에서의 환자나 의료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반응이 더 상세하게 좀 담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사실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 하나의 문자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인데 이게 지금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인요한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사진기자들에게 포착이 된 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받았고 그 내용이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인 의원이 누군가에게 좀 환자를 부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자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는 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 라면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랍니까?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인요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친분이 없는 목사 환자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절차대로 와서 그래서 위독하다던데 집도의가 괜찮은 의사인지를 물은 거고 이게 이제 청탁이 아니다.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문자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특권층은 그냥 다이렉트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갈 수 수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을 장아낸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했고요. 오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용산의 마음. 추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 키워드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이제 100일 동안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7건, 특검이 12건,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청문회만 13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민생을 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좀 몰두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를 좀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근데 이 제2요구권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입법부를 좀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최소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부가 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제2요구권이 헌법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좀 내세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금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급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혼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자 하면서 야당을 향해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낸 만큼 국회가 연금특위 만들어서 논의하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응급실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만전을 다해서 대비하자 이 정도 수준에 좀 그쳤어요. 그런데 확실히 좀 한동훈 대표의 시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가 용산의 시각과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좀 민심을 정말 잘 잃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게 국민 다수가 어떤 의대를 증언하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지금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물어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말은 의대 정원은 오케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국민 피해를 좀 담보한 방법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짚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뉴스토마토가 오늘 오전에 보도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중진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창원 쪽이었죠 원래. 그런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데 김영선 의원은 아예 낙천, 공천을 못 받았고요. 그런데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아직은 좀 판단을 유보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오전 중에 즉각 조금 반응이 나왔어요.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김 의원은 당초 컷오프가 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 그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겠다는 의사를 먼저 전했고 그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최종 컷오프가 됐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김 전 의원도 사실이 아니다. 김 여사 공천 관련 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용산 주변 또는 여의도 주변에서 많이 좀 소문처럼 돌던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언론사 기사로 좀 나왔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보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파장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박에 대비해서 후속 보도를 좀 준비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속 보도도 좀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는 민주당이 오늘 좀 주장한 것처럼 의혹이라고 오케이 그럼 알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이 내용도 넣자. 이런 공세를 펴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였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측하고 얘기를 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기자가 봤다고 하니 만약에 후속 보도가 나온다라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대조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